저 같이 돌아가자고 가볍시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너란의 상기신 네 축하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정돌이야 정돌이야 승연습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 이쁘다 울어야 돼 울어야 된다고 넘어트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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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민이랑 너랑 똑같습니다 이게? 박지민인데 그냥 팬들이 선물해주셨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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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울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됐어! 무서워 봐. 아버지가 진짜 부딪히셨어. 와 우리 아빠 대박이다. 우리 아빠도 사랑한다고. 우리 아빠 대박이다.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진영입니다, 진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영아. 야, 석진이 형이 준다. 와, 석진이 형이 준다. 한 번 안아줘라. 고정의 주연이 아냐, 끼냐 끼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진영이! 축하합니다! 우리 지민이 한 살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 우와! Vladimir! Your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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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일 많이 축하해주신 거 많이 봤어요. 많이, 정말 많이 고마워요. yourself, you, gong波! 사랑해 4.3.2.2.2.3.4.4.3. 하나 둘 셋! 사진 하나, 둘, 셋! 정국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캡처하셨을까요? 자 사진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아예 캡처하셨을까요? 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죠 아 사실 음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콘서트 끝나고 이제 잠시 쉬는 날이었는데 한 이틀 정도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도 있고 한다고 친구랑도 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일에는 이제 이제 제가 못 왔었고 너무 미안하고 그때 다들 생일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엄청 이벤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소식도 저도 다 보고 다 전해드렸으니까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러 왔었어요 그 얘기하러 왔었어요 아 감사합니다.